구슬처럼 구슬처럼 부서진 맹새로 한 조각 두 조각 주워 먹으며 돌아설 발길이 너무 아프다 나를 흘린 그 사람 믿고 믿지만 여자란 희름이 너무 무서워 아 이대로 이렇게 끝나지 말자 여자란 희름이 나를 속인 그 사람 나를 속인 그 사람 하지만 아내라는 이름이 더욱 서러워 아 이대로 이렇게 끝나지 말자 Horacio 한글자막 by 한효정